조금 전에 PC 지표 나왔거든요 이 PC 지표가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여러분 코어 PC도 예상치가 4.7% 였었는데 4.6%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걸로 예상했거든요 더 높아질 걸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낮아졌으니까 좋아진 거고 헤드라인 PC도 기존에 4.3%에서 지금 3.8% 3자 봤습니다 PC 지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소비 지출이 0.1%밖에 늘지 않아서 이건 다소 좀 부담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는 지수선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를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날인데 항상 방송 나오면 말씀드리고 있지만 상반기 중국의 부진에 대해서 예측에 대해서 조금 빗나간 부분들 항상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고 사실 중국의 회복력이나 이런 경기 회복세 이런 것들은 한참 못 미치고 5월 달에 저희 중국 갔을 때도 가게나 기업들의 어떤 후유증 리오프닝 이후에 1분기에 보복으로 올라왔지만 2분기에 떨어지는 폭이 크고 최근에는 위안한 환율이나 방금도 이제 일본 얘기 나왔습니다만 일본이나 대만, 대한민국 기타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부진했고 중국 수요를 바라보고 있는 또 중국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상반기는 뭐 굉장히 1, 2월 빼고는 상당히 좀 부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침 방송 나가서 저 봤어요 네 확실히 이게 중국에 대해서 좀 동향을 조금 최근에 안 좋은 얘기를 드리니까 또 조회수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동향 말씀드리겠지만 더블 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최근에 부정적인 얘기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 더블 딥으로 가고 있어요? 뭐 시장에서 지금 인식하는 거는 나쁜 얘기들은 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가나 장기 금리가 다 보여주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뭐 중진국 함정이다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거의 뒤바뀐 것처럼 물가 안 오르고 디플레이션이고 또 돈을 아무리 풀어도 금리를 낮춰도 유동성 함정 빠진 것 같다 현지에서 저희 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굉장히 정확한 의견들이 많은데 현지에서 또 우리 부동산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아 맞아요 또 정책 탓도 하고 또 부양책이 나온다고 저희가 6월 이후에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부양책도 뜨뜻미지거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블 딥이라는 건 결국에 1분기에 잠깐 올랐다가 2분기에 떨어지는 것만을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이게 이제 장기 불황으로 가느냐 경기가 진짜 또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방향이냐 혹은 상반기에 탄력이 약했을 뿐이지 회복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회복의 방향은 유지는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잠깐 차트 띄워주시면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중국을 잘 대변하는 두 개의 그림입니다 하나는 가게를 보여주고 하나는 기업을 보여주는 거죠 중국 생산자 물가는 글로벌 중국 관련 수요나 원자재에 관련해서 지금 뭐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가게의 대출에서 예금 스프레드입니다 가게 대출 증가율에서 예금 증가율을 차감해서 가게가 과소 대출이고 가게 예금이 초과 예금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락으로 내려가면 초과 예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돼서 작년 1년 동안 은행으로는 계속 돈이 들어갔고 그게 소비로 연결되지 않았고 대출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대출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최근에 이게 스프레드 벌어져서 저희가 연초에 봤던 시각은 이게 반대 방향으로 초록색 선이 축소가 되는 즉 대출이 늘고 예금이 빠지면서 소비가 될 걸로 봤는데 5월 탐방 갔다 와서 말씀드렸지만 원활하지 않다 뭔가 예비성 예금을 계속 저축을 하고 있고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 마치 예전에 일본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이런 우려들이 가게 쪽에 이제 어떤 중산층의 쪽에 이런 타격이나 실업, 임금 하락, 또 훼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항상 말씀드리면 중국에 수입을 안 하는 부분들 중국이 제조업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보시는 이 회색 선은 이제 생산자 물가죠 글로벌 공장인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저렇게까지 거의 1년 넘게 가파르게 빠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생산자 물가는 이제 저희가 PPI라고 얘기하는데 기업 이익의 프록시, 기업 이익 대응 지표이기도 하고 재고 조정을 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보는 시각은 이제 저게 장기화될 거로 보시고 장기적인 문제는 좀 단기로 땡겨오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불황은 장기화될 걸로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중국 갔다 와서 지금까지 주가가 보여준 게 나쁜 거고 분명히 지금 침체 상황이 침체로 보여지는 즉 1분기보다 2분기 확 떨어지는 느낌이 보여지는 거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다만 이게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회복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얘기하는 중국의 실업률 얘기나 부동산 얘기 같은 걸 통해서 더블 딥으로 계속 한 번 올라왔다가 바로 이제 또 꺼지면서 이렇게 불황으로 가지는 방향이 아니라 하반기에 이제 완만하게라도 가게나 기업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회복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좀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쁜 걸 반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돈 안 쓰고 있어요? 대출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막 예금만 하고 있어요 돈이 안 돌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더블 딥은 아니고 회복되는 방향으로 천천히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을 테니까요 네 일단은 그게 이제 사이클이 사라졌냐 안 사라졌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시장에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부동산이 워낙 지금 구조적으로 침체를 계속 밟고 있고 건설 경기나 부동산 주택 수요나 이런 것들이 안 좋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먹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산업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돈이 들어가지만 부동산 서비스업 또 몇 년 전에 했던 플랫폼 규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산업의 어떤 양극화를 키우고 있는 부분들 중국도 지금 최근에 고령화나 저출산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실업률이나 이런 거랑 좀 버물어지면서 상당히 이게 좀 장기화되고 아예 에너지가 없는 형태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런 리오프닝 이후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조금 과한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부동산 그림 하나 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이 2010년부터 이렇게 쭉 오는 거를 회색선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선이 중국이 성장률이 나온다면 성장률에서 기여하는 부동산이 기여하는 즉 건축업이나 부동산 쪽이 기여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면 2016년을 고점으로 해서 정말 말도 못하게 폭포수처럼 부동산의 기여도가 하락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장기 불황이 되고 일본식으로 간다는 거는 위기가 터지거나 위기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90년대 일본 버블이 터져서 아예 이제 회생불농으로 해서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형태가 있거나 아니면 중국처럼 중국 정부의 실책으로 보시는 쪽도 있고 중국이 의도했다고 저처럼 보는 시각도 있지만 2016년부터 중국 정부가 시즌빙 주석이 부동산하고 지방정부하고 가게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누가 봐도 모든 원자재를 흡수하고 건설을 하고 아파트를 하고 짓고 20년 동안 고성장을 구가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지방정부의 연결고리와 거기서 가게의 부채가 우리나라처럼 쌓여가는 거를 계속 좌시할 경우에는 당연히 체제나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뭔가 리먼 사태가 터져서 빅베스를 하거나 한 번에 딱 정리를 해버리면 좋지만 그러기는 어려운 나라니까 16년부터 이를 악물고 계속 공급자나 수요자를 규제를 반복해오면서 보시는 그림처럼 성장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중국이 분명히 올해 부동산 회복이 바닥만 찍고 거의 생각보다 세게 회복을 못하는 부분 이게 내수 관련주나 항생지수나 이런 쪽이 아쉬운 건 맞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 잠재성장률을 이렇게 계속 끌어내리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기존의 부동산이 성장 엔진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한 6년에 걸쳐서 잠재성장률을 8%대에서 6%대에서 5%대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는 지난 3년 팬데믹 동안 규제까지 겹치면서 사실은 부동산이나 건축업, 건설업이 끌어내렸던 잠재성장률은 이미 계단식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입니다 2단계에서 아쉽지만 중국이 이거를 굉장히 센 부양체기를 통해서나 어떤 굉장한 더 완화를 통해서 올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다고 저희가 중립적으로 가정할 때 하단만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 성장률을 훨씬 더 까먹을 정도일 거냐 그리고 이미 떨어진 잠재성장률에서 경기가 더 뚫고 내려가서 영영 디플레이션으로 갈 거냐의 차이는 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화끈하게 살아나지 못하면 GDP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냐로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GDP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미 작년에 중국의 부동산과 건축업은 기여유리나 기여도 측면에서는 하드랜딩을 한 거예요 작년에 모든 충격을 줬고 올해도 물론 이제 후속에서 망하는 기업이 생기고 빨리 안 좋아지니까 그와 관련된 연관이 있는데 그림 하나 또 띄워주시면 부동산 관련해서 그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한번 보죠 보시는 그림은 기여유리입니다 이게 부동산하고 건축업이 GDP가 100이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퍼센테이지 한 10% 유관산업까지 합치면 20%까지 얘기를 저희가 하고요 고용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중국 부동산이 거의 25% 좌우한다 가계 자산에도 60, 70%니까 저희도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성장률 측면이나 경기 측면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작년이 마이너스 7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100이라는 성장 100분율에서 어마어마한 역기여율을 기록을 한 거고 1분기에 일단 9%대로 역대한 역사적인 평균 수준의 성장기여율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물론 유관산업들이 이미 2년 동안 망가진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아주 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진짜 불황이 왔다고 생각해서 성장률이 여기서 잠재성장률이 더 끌어내리거나 혹은 중국 내부적으로 있는 엄청난 공급 과잉을 유도할 만큼의 상황이 이어질 거냐고 한다면 하단은 지킬 것 같습니다 이미 1분기에 평균 수준을 올렸고 2분기에 다시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상하단을 좀 막아놓고 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양책을 안 써도 부양책 안 나올 거다라고 회의적으로 보신 분들조차도 좀 보셨으면 하는 거는 일단 중국이 여기서 물가가 훨씬 더 내려가거나 경기가 추세로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어떤 끌어내린 만큼의 부분은 일단 하단은 좀 지킬 걸로 보고 있고 이미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하단을 좀 지킨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회복력에 대해서 플러스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사실 회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중국이 정말 일본처럼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으로 들어갑니까 에 대한 질문은 아닐 거라는 근거는 저희가 충분히 좀 알아듣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회복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회복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은 아닌가요? 부동산은 부동산이 어려우면 홍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올해 전반적인 상황의 제일 문제는 결국에는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 같은 물가가 못 오르는 부분들을 잘 보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림 하나 다시 띄워주시면 중국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중국의 생산자 물가 PPI입니다 굉장히 장기 시계열로 전월비로 보는 가격 흐름인데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것들이 반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인 수준으로 전월비 물가가 빠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6월하고 7월 달에 물가를 꼭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중국이 한 1년 반 정도 가까이 PPI가 떨어지다가 전월비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저희가 이번 7월에 확인할 6월부터 조금씩 전월비 가격이 올라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거가 저희가 근거 없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 6월에 이미 저희가 4주 동안 봤던 중국의 상품 가격이나 원자재나 재고 조정의 어떤 속도 이런 걸 봤을 때는 6월 7월이 슬프게도 미국은 물가 내려가는 게 바람이지만 중국은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수요 전반적인 걸 다 반영하고 있는 PPI 가격이 저희가 6월 달이 일단은 역사적인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 않은 선에서 이미 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요 7월 달이 결론적으로는 전년비로 봤을 때는 1년 반 하락을 멈추고 하락폭이 마이너스 3.8까지 빠졌는데 축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가 얘기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물가 같은 거가 전월비로 못 오르면 굉장히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6, 7, 8월 달에 물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이 오려면 중국이 과거 한 10년 전처럼 되게 공급 과잉이 심하거나 구조적으로 뭔가 이제 어떤 굉장한 어떤 수요 회복이 아예 안 되는 신호들이 보여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PPI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실업률 얘기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이제 사실 구조적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중요하게 말하는 게 고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30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았던 게 거의 구조적 디플레이션의 한 가지 현상을 우리는 봤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워낙 청년 실업률이 지금 20% 넘게 높으니까 구조적 디플레이션이라고 고용시장에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5월에 갔을 때도 현지에서 지금 작년에 이미 소득이나 임금 쪽이 많이 소위 말해 까였고 훼손이 있었고 실제로 2, 3년 동안 그렇게 방역하고 규제하고 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가고 싶은 직장 일자리나 이런 쪽이 특히 상반기까지도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건 모두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림 하나 다시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청년 실업 높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전반적인 채용이나 고용이나 이런 쪽은 나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조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실업률 얘기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첫 번째 굳이 매달 얘네 통계 발표를 할 때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걸 어떻게 보면 원래도 실업률이 좀 신뢰도가 낮은 편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 굳이 이렇게 나쁜 수치를 숨기려면 숨길 수도 있을 텐데 왜 보여줄까를 생각해 보시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가 사실은 전체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청년 실업률만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저도 중국이 매달 이렇게 20.8%가 나오고 굉장히 어글리한 지표고 물론 당연히 보여주는 게 맞는 거지만 사실 중국 같은 나라는 미국처럼 주동적으로 자기 실업했어요라고 손들고 하는 실업 청구 수당 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중국 정부 발표하는 지표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관련 우려들의 모든 핵심에는 청년 실업률 데이터가 많이 예시로 제공이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된 지표를 굳이 매달 대변인이 발표하는지 이유를 좀 궁금해했는데 이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조금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높은 실업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16세에서 24세 20.8% 실업률이 나오는 이 데이터는 총 1억 명의 대상을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천만 명 정도다 왜냐하면 16세부터 24세기 때문에 아직도 재학 중인 애들을 제외하고 3천만 명이 실제 실업률 대상, 실업률 조사 대상이고 3천만 중에서 대략 400에서 600만 정도만 자리를 못 찾고 있고 나머지는 재학 중이거나 혹은 이미 갈 때를 좀 찾았다고 얘기를 해서 제 결론은 좀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실제로 6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그냥 자신 있게 공개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신 만큼 무시무시하다고 중국 정부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느낀 게 공개한 이유라고 보고요 이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건 데이터에 대한 얘기고 퍼센트로 보면 재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한 샘플을 보면서 협소한 절대값을 가지고 그걸 갖고 실업률이 20.8%가 나온다는 거죠 20.8%라는 적용 대상이 만약 1억 명이었다면 2천만 명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3천만 명 대상이라는 거죠 실제 1억 명이 아니라 좁혀놓고 그렇게 했다는 게 일단 더 공개를 하는 이유고 제 생각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는 이 데이터가 전체 실업률은 5.2% 그리고 25세부터 59세는 4.1입니다 물론 청년 실업률이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고 많은 소비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업률이 내려가지 않으면 중국이 공격적으로 소비 못할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고 저는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보고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신다면 사실 전체 실업률이 내려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같은 지금 통계거든요 내려가는 거는 주목을 안 한다는 거죠 믿지 않으실 거니까 이거는 그런데 내려간다는 거는 어떤 지표랑 저희가 그려볼 수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천천히 하세요 여기 조금 확대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20.8%가 청년 실업률이 있는 같은 통계상의 전체 실업률이 지금 보시는 회색선이고 초록색선은 중국 도시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입니다 중국 소득이 작년에 많이 둔화됐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실업률하고 그리면 이렇게 반대로 가거든요 당연히 실업률 내려가면 소득 증가율 올라가고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소득 증가율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1분기까지 값인데 소득 증가율은 바닥이긴 하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0.8%의 청년 실업률을 우리가 굉장히 비관하고 걱정한다면 또 같은 통계 안에서 실업률이 내려갔을 때 가처분 소득 올라가는 역외상관관계가 뚜렷한 통계를 어느 정도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기회를 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차피 갖고 있는 비관론 속에서 저희가 주가나 금융시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한 비관론의 이유 중에 다는 아니지만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물론 이게 앞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6월달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6, 7, 8월달에 모수가 커지면 실업 확률이 높아지니까 청년 실업률은 제가 보기에는 9월 전에는 죽었다 그냥도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보라볼 때 비관적이고 내수가 회복을 못할 거라고 보는 시각 중에 실업도 들어가고 채용도 없다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그걸로 대표로 쓴다면 우리가 이 실업률이라는 통계가 가처분 소득하고 반대로 가는데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내려간 부분도 어느 정도 좋은 부분도 작동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자는 환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좋다는 얘기식으로만 하는 거냐라는 거 보다는 균형감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균형감을 얘기를 드리냐면 상반기에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장기금리나 지금 보시는 전반적인 주가가 상당히 내수의 비관을 반영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바꿔놓고 확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여기 지금 잠깐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 그림입니다 중국이 올해 성장률을 5% 하냐 6% 하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분기별 흐름에서 2분기 이미 저희가 많이 부진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오른쪽에 초록색 선 그림은 중국이 올해도 작년에 상해 락다운 때문에 3%밖에 성장을 못해서 올해 성장률은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년비로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년 평균으로 보면 1분기가 4.7 정도 나왔고 2분기가 아직 안 나왔지만 실제로는 8%, 7% 나올 텐데 그거는 작년 베이스가 낮아서고 실제 저희가 확인할 7월에 나올 중국의 2분기 GDP는 2년 평균으로 하면 3%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3% 정도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에 그러면 1분기보다는 높지 않겠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3분기, 4분기는 4%대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여러 가지 자료에 보시면 후행해서 보는 것들이나 전분기로 봤을 때 좋아지는 것들인데 아까 제가 가처분 소득 늘어나는 것들도 그렇고 회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금 빼서 소비하고 비싼 소비하고 전기차 사고 스마트폰 사고 이런 공격적인 소비를 안 할 정도로 심리가 나쁜 거고 그런 것들이 아예 안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분기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저희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6월 바닥으로 생산자 물가부터 소비자 물가부터 완만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중국 경기가 3분기, 4분기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봅니다 내려가면 더블딥이고요 더블딥 확정 2분기 이미 둔화됐으니까 그런데 3분기, 4분기가 올라간다는 가격 뺄게요 가격 뺄고 경기만 볼게요 3분기, 4분기가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데는 그러면 뭔가 실제 중국에서 제조업이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실제 건설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지 않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나온 PMI 데이터도 보면 신규 주문 이런 것들 보면 대형 기업들 주문만 늘었고 중소기업도 여전히 어렵고요 실제로 경기는 아마 6월까지도 전월부로 보면 내려갔거나 조금 횡보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달 자료 제목이 뭐냐면 정부를 믿기보다 가계와 기업을 믿자거든요 가계하고 기업이 회생불능 상태가 아니고요 기업은 이미 재고 조정을 1년 넘게 했으나 저희가 1분기에 이미 재고 조정이 끝날 걸로 봤지만 너무 소비나 재화 소비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2분기까지도 재고 조정 엄청 한 거죠 전기차도 가격이나 하고 전자상 거래도 6.18 이번에 찡동 행사 때 보면 염가 경쟁하고 가격 인하를 해서 기업이라는 게 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감산과 재고 조정이 길어졌지만 2분기 정도에는 가격 신호가 저는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수요니 뭐니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수요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기업은 감산과 재고 조정을 택해서 그게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희는 근거고 가계는 기본적으로 침체는 맞는데 여러 가지로 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아까 보여드린 전반적인 가처분 소득이나 전체적인 이런 것들이 아주 완만하게 더 내려가진 않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전분기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계 기업 주도로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성장률이 높고 낮은 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주가의 경우는 보통 이제 물가를 반영한 성장률인 명목 GDP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상반기는 중국이 물가가 0%대였습니다 CPI가 그러니까 명목 GDP는 거의 안 나온 거죠 그런데 하반기에 물가가 오르냐 안 오르냐가 일단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완만하게 오른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르게 되면 성장률의 경우는 작년에 여러 가지 베이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간 명목 성장률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좀 높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 조정이 좀 끝자락으로 오는 신호가 아까 PPI 같은 것들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경기만 정확히 보면 아마 수출기업도 입장에서 아직도 3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주가는 좀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많이 뺀 상태에서 그럼 중국에서 어떤 걸 보고 올라갈 거냐고 한다면 물가 그리고 물가는 기업이익하고 동행을 하니까 물가가 아까 PPI 관련된 생산자 물가가 기업이익이 본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물가가 더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 본다면 기업이익을 보고 주가는 먼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도 물론 탄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보는 중국의 더블 딥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는 거죠 이게 되게 제가 PPT나 이런 걸 좋은 자료로 갖다 놓고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도 이번 주에 발간한 제 김경환 이름으로 하면 저희 이제 위클리 자료가 있는데 더블 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사실은 부동산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근거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1분기에 이미 선행적으로 중국의 준공이나 아파트 관련해서 정부가 좀 신경 쓰는 데이터들이 돌아서면 6개월 정도 후행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반영을 했고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됐어요 사람들의 소비는 어쨌든 예를 들어 10이 그냥 평균적으로 계속 이뤄진다고 쳤을 때 만약에 재고가 60 쌓여 있을 때 10이 인 거랑 지금 재고 조정이 다 완료되지는 않았으니까 한 20까지 내려왔는데 사람들의 소비가 10이 계속 진행되는 거랑 60일 때 10 진행되는 거는 여전히 재고는 많이 남아있어 경기에 도움이 안 돼 하지만 20일 때 사람의 소비가 계속 10이 있는 거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10 정도가 계속 소비가 되니 우리는 재고를 다시 쌓아볼까라고 하면서 뭔가 경기가 조금씩 완만하게 회복되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재고 조정을 많이 해서 기대치가 내려가서 이미 재화 소비나 이런 것들이 한번 낮다는 걸 가정하고 재고를 또 조정하고 가격을 인하해서 주가가 그래서 부진했고 이제 충분하다는 신호들이 물가에 반영이 되고 물가는 재고 조정 사이클의 앞단에 있고 기업이익도 재고 사이클 앞단에서 먼저 바닥을 찍기 때문에 바닥은 지금 현재 징후 상으로는 지금 중국 기업이익이 8개 분기 떨어졌거든요 2년입니다 많이 빠졌으니 이번에도 오를 거야라는 부분이 V자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최악을 탈출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밸류에이션이나 전반적인 것들은 더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이 좀 바닥을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가격 신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7월까지 중국이 굉장히 소위 말해 조금 아주 미세조정처럼 보이는 소규모 부양책들은 좀 할 것 같은데 대규모 부양책을 너무 기대하시기보다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지연되고 지연돼서 가게나 중국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정부가 좀 섬세하고 과감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거 없이 도는 것들을 보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조금 중국이 장기 불황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번 사이클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확인한 이후에 그래 장기적으로 조금 중국이 고성장하는 건 다들 어려울 걸로 보시고 계시니까요 좀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몰랐는데 자 이제 저희가 3부 개장시장도 봐야 되니까요 오늘은 저희 김경환 연구원이 여기서 보내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로 협찬 들어온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좀 다른 방송 들어온 거에서 아무래도 머리에 좋다는 KS 샴푸 그동안 제가 반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헤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에서 선물을 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